창설 100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여자단체전에서 홈팀 문경시청이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치열한 랠리. 코트 구석을 찌르는 송곳샷과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스매싱. 제 100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결승에서 만난 옥천군청과 문경시청. 2연패를 노리는 옥천군청은 첫 경기 복식을 잡아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식에서 김유진이 국가대표 이수진을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3경기 복식에서 승리하며 게임 스코어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1923년 전조선 여자정부대회로 출범했습니다. 때문에 100회 대회의 여자 단체전 우승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100회 대회라 우승에서 뜻깊고 시합도 많이 남았는데 그 대회까지 계속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는 15일까지 문경에서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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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